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로블럭스의 모든 기어를 사용해봐요 라는 이름의 로블럭스의 맵인데요 안녕 제레니 친구야 안녕 마터스 친구야 너 되게 많이 뭐 이상한 거 많이 끌고 다닌다 이거는 카 비행기에 뭐야 도날드다 세상에 마상에 아니 이를 다 어떻게 끌고다니는거야? 나도요 나도주세요 이건 뭐야 돼지야? 어 돼지맨 죄송해요 소리질렀어 죄송해요 돼지 돼지라니 돼지가 어딨지?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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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도 돼지 저요 돼지 꿀꿀 하마 맨 어 하마 맨 눌렀는데 이상하네 하마 맨 이따 떨어졌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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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녀석이 이거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는 칼이 있어 이 녀석 내꺼 내놔 하마 내놔 내꺼야 그거 하마 녀석이 나 칼깎고 있다 어 아 그래 흐흐흐흐 그래 그렇지 뽀요 하마 뽀요 하하하하하 뽀요 하마 뽀요 하하하하하 돼지 돼지 어딨어 하마 뽀요 뽀요 그렇지 어 이 녀석이 어디 어 뭐야 폭탄 뭐야 저거 폭탄 아니야 저 비행기? 아까 뭐가 막 터졌는데 야 나도 막 비행기 줘봐 비행기 주세요 저도 어 뭐하는 거야 오오 녀석이 이거 장돌이로 뭐하는 거야 줄을봐 쾅쾅쾅쾅쾅쾅 녀석이 이거 뭐야 코코아 빼블? 하하하하 아 녀석이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건 뭐지 전기검 뚜두뚜두뚜뚜뚜 크으흐흐흐 하앙 창창cu아아앙 창 창 아 뭐야 이거 춤추네 오우우우우 원 그러나 너무 강력한 거 한방에 보내 버렸습니다 안 돼 저 친구를 자격하면 안 되는데 돼지야 돼지야 이 돼지 이거 뭐 하나에 나오는 돼지인데 어 얘 모습 변했어요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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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옷이 내 옷을 뺏어갔어 저 녀석이 내 옷을 뺏어갔어요 이 녀석이 내놔 내 옷이야 그거 아 아 한쪽 다리에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어버렸어 노오 내 옷 내놔 이 녀석아 내 옷 내놓으라고 저 돼지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지 빈자인형 검인형 뚜돈뚠뚠뚠뚠 검인형 뽀요 검인형 뽀요 녀석이 뭔짓을 한거야 녀석이 무슨 짓을 한거지 한방에 저 날려버렸어요 이거 뭐야 아 이 친구 원래 모습이 이거였는데 저 친구의 모습을 뺏은거였구나 아까 하하하하 야 그거 내건데 이 녀석이 내건데 왜 이거 갖고 가 내꺼야 이거 뽀요 피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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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냐빠들은요 뭐냐면요 때려가지고 여는거거든요 그럼 안에 상자에 그 사탕이랑 초콜렛이랑 온갖 맛있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인형들을 피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몽둥이같은걸로 마구마구 때려가지고 막 날려버리는 그런건데요 아 어딨지 모습을 바꾸던 아이템이 어딨지 저는 저 자동차 어딨어 나도 자동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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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이건 뭐지 내꺼야 나 왜이래 나 왜이래 오이오이 오이 아 누가 날 때려 뭘로 때리는거야 저거 녀석이 거기 안 서? 녀석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아하 아파 저 펫들 뭐야 저거 나도 펫들 나도 펫들을 펫들을 확보해야겠어요 펫이 없어? 안 돼 나도 펫! 펫 주세요 이거 어떻게 내리지 근데? 띠용띠용 띠용띠용 어떻게 내리지?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더라? 내리는 방법이 뭐였지? 띠용띠용 하하 호호! 호호호호호 칼로 내린다 칼로 때린다 샥 샥 샥 도트 데미지 다악 다악 으악 아 좋았어 터졌어 좋았어 나이스 맨 터졌어 다악 다악 후우 아 이겼다 아 굉장히 사악한 녀석이었어 굉장히 상대하기 힘든 녀석이었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시작하자마자 막 자동차랑 옹같고 다 들고 있는데 뭐지? 막 눌러보자 일단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만 둘러바요... 이거는 뭐지? 얼음손? 얼음손 노블록스 이어매 뿌뿔 뿌뿌뿌 뿌뿌릅 하하하핳하핳 하핳하핳하핳하핳 좀비인형 뭐야 좀비인형이 뇌를 먹어요 뇌를 잡아먹는다구요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압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 내 손을 깨물어 이녀석이야 웃긴 게 맞네요? 말! 아! 아! 내 말이야 내 말이야 후후쓰 뭐야 이거 에? 뭐야 내 말의 능력인가? 말의 능력인거 같아. 이거 너지厚이 말아 다시 울부짖어 울부...짖었다 LIKE 말에 능력이 맞아요 말의, 말의 능력이 맞습니다 와 엄청난, 엄청난 어마어마한 지옥마리인 곳이에요 세상이 마상해요 대박, 대박인데요 한 번 더 소환 아아아아 왕깡깡깡 말의 능력이었다 보라색 말은 뭐지? 아 내 건데 비행기 어디서 소환했어 저거 나도 비행기 갖고 싶어요 나도 주세요 뭐야 그거, 뭘로 소환한 거야 뭐지 일단 막 소환해 봐요 마구마구 소환을 해보자 내 거야 저리 가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내가 먹었 거야 여기서 있으면 마구 먹을 수 있을 거야 massrorver 망원경이다 망원경이다 이건 뭐야 이거는 총 같은데 푸쇼 푸쇼 두미우 어후후후후후후후후훳 푸bat 앗! 아하! 아 고만때려. 친구야. 우리 친구 친구 하지 않겠니? 오! 뭐야? 이거? 오! 오! 이거 뭐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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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맨? 이건 맨돌망쳐. 이게 뭐지? 아아... ㅋㅋㅋ 야, 왜 날 쫓아오는거야. 쟤 때려! 쟤 때리라고. 그래. 그래. 걔 때려. 걔 때려. 때려 때려. 그 녀석이 나쁜 녀석이야. 나는 나쁜 녀석이 아니라구요. 아 또 날 쫓아온다 노우 아 이 녀석이 이거 댐벼 녀석이 이거 칼로 댐벼 나도 칼 있어 아 뜨거운 맛을 보여줬다 아 이 녀석이 이거 뭐지 뭐지 이상한 발판이 생겼어요 내 몸에 내 몸에 이상한 발판이 생겨버렸어요 오호 민잘 인ят 어어 노우 허허헣 의여 왜 나왜 날리는거야 정말 어이가 없구만요 어이가 없어 아 내 건데 이 녀석이 다 먹어버렸어요 ất푸 이건 뭐지 허 이거 뭐야 폭탄인가 이거 나 왜 여기 붙어있어 H2 크롬 피니 뭐여 오오오오 오오오오 춤춘다 요맨 요맨 가이즈 호이gesetz 오이틀 오이 춤추어요 모두가 평안해지는 이곳 저친구는 매우 품에 불이 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요 어바 후 후 Och 불꽃놀이 되구요 와 대박 이거 10분이나 됐다고 내가? 아아하하하 하하하핳 하하하하 에에에에에에 으에에에에에 야왕 드리거어엑 피니와타나이 이거나 때리라고 이거 외모 때리라고 아 왕왕왕 꽝왕 하하하하 네모와 째드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드라이 깨나 머리 좀 말려줄래? 머리에 촉촉해서 말이야 친구야 뭐야 이거 진짜 날라가잖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러블록스의 모든 기어들을 테스트 해봐요 라는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플레이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?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! 안녕!